접근성 기능을 제스처로 사용하는 방법 TV에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접근성 기능을 간단한 제스처로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제스처 기능 설명 먼저 USB 카메라가 TV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 TV 리모컨의 홈 버튼을 눌러 메뉴 연결된 기기 카메라 제스처로 손쉽게 조작하기를 선택해서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. TV 메뉴에서도 제스처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. 메뉴, 일반 및 개인정보, 제스처, 제스처 인식을 선택하여 제스처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. 지금 제스처 기능을 체험하시려면 체험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. 나중에 체험하시려면 나중에 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. TV 메뉴의 제스처 기능 알아보기에서 제스처 기능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수어 방송 확대 켜기 수어 방송 확대 켜기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. 제스처를 통해 수어 화면 위치와 수어 화면 확대의 배율을 변경해 보세요. 손 모양을 유지한 채로 손을 움직여 수어 화면 위치를 조정하세요. 손 모양을 유지한 채로 두 손의 간격을 조절하여 확대의 배율을 조정하세요. 자막 기능 켜기, 끄기 자막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. 제스처를 통해 자막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손 모양을 유지한 채로 손을 움직여 위치를 조정하세요. 손 모양을ists 손 모양을 유지한 채도 손 모양을 유지한 채들이 손 모양을 유지한 채널을 감 southeast ーム sociaux